성일종 정책위장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국가 운영의 가장 큰 축의 하나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는 대한민국의 먹거리입니다. 이와 관련된 교육에서부터 모든 것이 지금 미래에 달려있는데 바로 이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과학자들 또 학계에 계신 유수한 여러분들을 모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과학기술이 나가는데 이 허들로 되어 있는 이 장애물들을 좀 걷어내는 그러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규제 개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철폐를 하고 또 지금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돈이 R&D 비용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는데 500억 이상 하게 되면 바로 예탈을 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에 대한 예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과연 예탈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는 늘 의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좀 한번 의견을 들어듣고 또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담아서 법률로 지원할 문제가 있으면 법률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또 부처 간 조율을 통해서 규제나 이런 부분을 협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협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만 할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술 강국으로 가야 되고 초인류 국가로 가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 중심엔 우리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안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규제 문제라든지 또 예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 당이 잘 받아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진전시키고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귀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방의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서영일종 정치계장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가와 함께 전문 분야의 어떤 대한민국의 일가기관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도체,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우주발사체 등등 우리가 진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요사이는 세계가 이런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 혼자만으로도 할 수가 없고 정부 혼자만으로도 할 수가 없고 여기 계신 과학기술계의 연구기관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3자가 같이 총력을 힘을 합쳐도 세계와 경쟁하기는 버거운 상황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예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하게 돼서 참 좋은 자리다 생각이 들고요. 예타 제도가 2008년도 시행됐습니다. 그때 시행되고 난 이후에 지금 14년이 넘었는데 재정규모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기준은 똑같다. 그런 차원에서 기준도 이제는 조정할 때가 됐다. 500억, 옛날에 500억은 컸지만 지금은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적다. 두 번째는 예타의 평균 기간이 한 16개월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은 비터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16개월 뒤에는 완전 그 기술은 완전 구기술이 돼 버리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타에 매여 있다. 예타에 좀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또 합리성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타의 단계도 과감히 줄일 수 있는 특히 과학기술계 분야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줄일 수 있는 또 생략할 수 있는 이런 분야도 많이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세계와 우리나라만 예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 제도를 그대로 운영해도 되겠지만 우리보다 더 기술이 빨리 달리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그 나라를 따라잡으려면 이제는 예타 제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과학기술계에 저명한 우리 학자들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우리 또 성일종 정책의장 또 우리 김영식 우리 위원님 또 윤두현 위원님과 힘을 합치고 또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좋은 아이디어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반도체 특위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을 참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또 예타 제도이지 예타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단계를 축소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예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원했던 아웃풋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 주변의 상황이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모난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시장 주도형이라고 우리가 지금 산업을 이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R&D 부분들도 사실 시장에서 원한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그래야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R&D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혁신을 얻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연구계에 계신 저육지도 학교에 있었습니다마는 다 한 번 정도는 고민은 해봤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과학기술계에서도 나름대로의 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좀 더 반영하는 데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끌어 회의를 말씀을 많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쑥스럽습니다마는 저는 깜짝 놀란 게 R&D에도 예태가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하다가 지금 퍼스트 무브로 나가야 되는데 뭘로 성공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 정도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 당도 개인의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자유롭게 하자는 그런 정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R&D의 주요한 변곡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줘서 이렇게 과학기술계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일종 정책위원 의장님 그 다음에 박성준 간사님 김용식 의원님 윤두현 의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라든가 조선 원자력 등 여러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사적인 발사체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학기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 전략기술 확보가 정말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수단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R&D 재원을 대폭 확대해서 전략적으로 기술동맹을 강화하고요. 어떤 국가의 생존 입장에서 과학기술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와 또 별도로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국가와 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로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명문을 결정하는 전략기술이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R&D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진화를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에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 성과까지 R&D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된 주제 중에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써요. 국가 대형 R&D 사업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R&D 예타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개선했던 방안을 우리 여러 의원님과 또 여러 과학기원원님과 상의하면서 최선의 적정한 방법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형 R&D 사업이 적시에 적정규모로 추진되면서도 투자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정말 중요한 성장동력인데 우리나라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명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 정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소통이 국가갈전에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당, 정, 과학기술계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 경쟁력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 김복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예타 관련 혁신 간담회를 특별하게 개최해 주신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또 우리 정경 박성준 간사님 또 우리 김영식 의원님 윤준호님께도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모임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예타 제도가 1998년에 IMF 맞았을 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타 제도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2018년 4월에 지금 R&D 사업들에 관한 예타 제도가 많이 보정이 됐죠. 그래서 어떤 연구현장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시대적인 어떤 변화를 과연 예타가 그동안 잘 반영해 왔는가 또 하나는 어떤 과학기술은 지금 아까 우리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타가 과연 수용성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는 가장 또 어려웠던 점들이 예타 신청 과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비해서 지금 어떤 운영의 유연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타 과제가 계속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는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또 피로감도 누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또 당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내용들을 좀 보니까 지금 필드 현장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심도 있게 반영을 했습니다. 뭐 패스트트랙 신설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장 의원을 아주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수렴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논의됐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어떻든 지금 오늘도 논의가 좀 되겠지만 예타가 우리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타가 아까도 잠깐 말씀은 나왔지만 시간, 시간 단축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적시의 과제를 우리가 이제 출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시간과 유연성의 확보를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더 논의가 되고 반영이 돼서 좀 더 좀 필드에 잘 이렇게 적합할 수 있는 적합한 그런 여타 제도가 혁신적으로 잘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들을 준비해 왔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협회 상임 배회장 마창환입니다. 산기업은 지금 7만 7천여 개의 기업보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혁신기업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성일정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님, 박성중 가방위 간사님, 윤두원 김영식 의원님,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보부장님 이렇게 당정이 함께 예타 제도 및 규제 개선을 비롯해서 과학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타 제도 개선안을 보면 그동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예타 기준의 상향, 조정, 신속처리, 무빙 타켓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많이 개선된 점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술혁신기업들은 지금 현재 국가전체 R&D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는 그런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민간주도성장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R&D 정책의 민간협력 기조의 강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업이 기업의 의견을 모아서 국가 R&D 정책의 방향에 반영을 하는 현재 민간 R&D 협의체를 과기부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약 200여 개 이상의 과학기술혁신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과기혁신본부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간의 의견 수렴, 국가 R&D 정책 방향이 더욱 활발히 되고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 패권 경쟁으로 어떤 인력 수급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R&D를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R&D를 하는 그런 연구인력들의 부족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인력들이 많이 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기진작, 유인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예타제도 혁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의 성일정정책위의장님, 박성준 과방위 간사님, 김영식 의원님, 윤두현 의원님 그리고 정부의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는 제가 알기에 지난 수년간 조금씩 개선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민첩성이 너무 눈에 띄었고 미국의 저력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반도체 인력양성사업 같은 것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인력양성사업은 대표적으로 실험실습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양성사업을 시작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타제도가 그런 면에서도 인력양성사업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개선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에서 이러한 요구들에 대한 건설적이고 참신한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국회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인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